자 오늘은 오랜만에 굿잡을 할 겁니다 굿잡 버튼을 눌러서 시작 5개월 전에 올라갔다니 굿잡 5개월 전에 올라갔다니 저번에 여기까지 마케팅 말고 메뉴 대표님? 많이 했어 7층 남았네 6층 다 끝났어 7층 되게 재밌어 7층 내가 로보틱스를 좋아하잖아 진짜 재밌어 7층이네 벌써 끝나가네 아빠 하는 거 맞아? 아빠가 딜레이가 있다 렉백이 있는데 렉스 렉스 괜찮아 702로 가야돼? 나는 1,2,3,4 이렇게 쓴 줄 알고 근데 이게 두석관이 불편하긴 한데 기다려봐 허리인건지 아니면 진짜 렉인건지 모르겠어 도움이 이거 뭐 조립을 좋아해 아빠 갖다줘야되는거야? 이거 갖다주면 되겠지 우와 여기 뭐 설명 끝이야? 어 아빠 아 하고 싶다 아니야. 그럼 존나가. 저게 그 가스 총이거든? 폴트면 딱 날아가는 거. 도와주러 왔는데 뭐 얘기를 해줘가 어떻게 해. 어 얘 이제 이렇게 봐봐.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조립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어줘야 하는 거 같아.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어줘. 쟤가 아직 바꿔왔는데? 아! 응? 아 아빠 아니 얘를 여기다가 놔야 해. 아 쟤가 인식하는 거나 그래야지? 이해했어 아빠 이해했어. 그 다음에 또 여기 딴 데 뭐 없어? 여기 이거 딱 배터리까지 꽂아줬는데 여기도 얘 뭐 있어야 되는데? 어 꽂아줬잖아 이렇게. 어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갖다 넣어야 돼? 풀이 뭐지? 완성이 부분 안 맞아. 여기다가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두는 게 안 맞아? 그럼 얘가 아까 여기로 와봐 봐봐. 내가 여기에 얘를 놨으니까 얘가 이제 움직여서 얘를 잡지 않을까? 라는 생각하고. 잘라야지. 스캔을. 아 저기 제가 로프트가 스캔을 해야되네. 어. 어 근데 스캔 한 대 안 갖고 왔는데? 아 반대인가? 얘를 그냥 여기다 두. 반대인가? 얘를.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끌어올리는데. 원래 쟤는 그냥. 그냥 저. 아 얘가 여기서 계속 여기를 못 가게 하잖아 얘가. 얘가 여기를 지나가게 못하니까 얘를. 얘를. 잡고. 얘를 여기로 보내드리면은. 저 기계가 먼저 얘가 돌아갈 거니까. 얘가 이렇게 잡는거지. 얘가. 얘를. 같이 주면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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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지금 여기. 오케이. 그러면. 얘는. 얘는 뭐해. 얘는 뭐해. 얘는 뭐해. 얘가. 얘가. 얘도 시켜야지. 아니. 얘는 일 안 시켜. 원래. 얘가 여기가 있었거든. 그래서. 얘. 뭔가 잘못됐어. 그래서 얘. 이렇게 됐잖아. 완성이 됐어. 바퀴까지. 완성이 됐어. 그 다음에. 여기 또. 뭘 애들 해줘야겠지. 아. 이건 아니죠. 얘가 아니라. 보면은. 얘가 지나가는 얘잖아. 얘에다가 뭘. 애들온. 토요일않아. 애들이. 뭐 어떤거야? 그래서. 여기 보면. 얘가 지금 있는데. 아니. 완성품이 먼지가. 우리. 아까 목동이 해야지라고 보면. 아까. 뭔지는 모르겠어. 완성품이 뭔지 몰라. 그니까. 완성품으로. 고르니까. 이렇게. 여기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밀려있는데? 난이도 아닌데 이게? 뭐했지? 아 이러면은 아 왠지 알 것 같아 어..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? 네? 망했잖아 좀 뺐잖아 빼줘 좀 내가 나가지로 못하는데? 하나하나 빼면 되지? 일로와봐 내가 이거 빼줄게 어.. 그쪽으로만 빼버리지 아 저.. 어디 내가 방향으로 아예 저기로 끝까지 막 있어 아예 다 아.. 얘가 방해하는데 얘 아저씨가 망했어 그냥 리스타트 할까? 어 망했어 레벨제 시작 스타트는 좋았다만 일단 뭐 하는지 알았으니까 빨리 하나.. 어 벌써 알았는데 딱 시작할 때 그.. 그.. 맨 처음 설명해주는 곳에서 그걸 봐야 할 것 같아 아니 아니 완성품에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왔어? 네 아 부분 나오잖아 개수 하나 둘 배터리야 아 세 개만 더하시면 되는데 어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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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처음 나왔던 거고 우리가 배터리 끼워줬잖아 여길 하나.. 아 여기 남아있네 이미 얘가 완성품인가 봐 얘가.. 그러네.. 여기 남아있네.. 여기 남아있네.. 여기 하나.. 배터리.. 그 다음에.. 다리.. 다리.. 다리 다음에.. 배터리.. 배터리랑 이거.. 다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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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완성품을 먹을 수 있네.. 어디다 달려갔다 놔야 돼 다리.. 지금 얘가.. 여기.. 얘가 얘를 스킨하고 지금.. 여기 오는 얘를 여기다 해가지고 얘가.. 못 찬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.. 얘를 끄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얘가 옮겨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얘가 감지로 못 찬단 말이야 얘.. 얘..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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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액점 같은 거 어.. 됐지.. 여기서 계속 조립이 되는지.. 얘한테 액점을 갖다줘야 돼 얘.. 얘한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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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점을 갖다주면 여기 있네 얘.. 얘가 여기 있네 아.. 얘.. 이게.. 밀어버리지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는 치워줘 치워줘 맞아 치워줘 치워주고 어..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오케이.. ES ES 나와 따라 근데 얘네가 여기로 안 가는데? 아아.. 여기까지 돌아야겠지 얘 되게.. 고성 스킬해 아니 여기 있잖아 얘 있잖아 여기.. 여기.. 여기서 스캔을 해서 밀어줘야 해 응 갔다 놔 갔다 놔 얘를.. 지금 여기 하나 밀어주는 거 갔다 놔 갔다 놔 하면 얘가 일을 하겠지 얘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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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일하지 걔도 일하고 밀어주면 얘가 일하겠지 얘가 얘가 일하겠지 봐봐 맞잖아 오케이 이쪽까지 왔어 이쪽까지 왔어 오케이 조립되면 끝 아니야? 아.. 완성품 보자 우리 완성품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났어 오 이거 났어 나왔어 나왔어 부여하자 부여하자 나야.. 아닌데? 적들이 빠져나가는데? 아.. 이걸.. 내가 버튼을 눌러야.. 야.. 아 눌렀어 눌렀어 걸렸는데? 아니.. 신! 아빠 거기 있을 거야? 아니..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거기 갈 거야 나도 놓을 거야 오케이 하나 나도 놓을 거야 로보트가.. 오.. 에이아이 있나봐 지가 알아서 지가 찾아가는데? 막고 있으면 너를 이기겠다 어? 올라갈 수 있나? 로보트 올라가고 싶은데 점프가 안 돼 끝 3분.. 3분.. 아.. 3분.. 아 내가 안 밀었으면 됐나봐 어.. 그래도 나는.. 안 부쉈다 어.. 로별로 돌아가야지 냥호하게 클리어 해봐 나이스 3분 만에 하면 되게 빨리 한 거 아니야? 구독과 좋아요! 알람 설명까지 일단은.. 긴장이 Zoo 2인원 2 2 2 3 3 3 4 4 6 감사합니다.